여정연의 한국관광 120도시 한국어리요.com 조선팰리스 강남호텔 센터필드는 30년된 르레상스호 호텔을 재개발해서 역삼동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건물입니다. 저는 역삼초등학교를 졸업해서 특히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건물 24층부터 36층은 조선팰리스 강남호텔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르레상스호 호텔은 2016년 VSL 코리아가 약 7천억원에 매입했는데요. 이를 이지스 자산운용이 땅값만 약 9천억원을 주고 재매입했습니다. 이지스는 약 2조원을 투자해 36층 규모로 재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호텔의 추정임대료는 대략 하루 3억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1박에 40만원에서 60만원을 받아도 하루에 1억원에서 2억원은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호텔의 리셉션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도착하면 지하 1층에 도착하면 25층으로 올라갈 것을 안내 받게 됩니다. 25층은 몇진 뷰를 자랑하는데요. 동쪽에는 아셈타워 무역센터와 롯데월드가 보입니다. 남쪽으로는 타워팰리스와 대모산 청교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관악산 스타타워 여의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쪽에는 충영교회와 그리고 남산 도봉산이 보이고 은봉산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의 디자인은 프랑스의 응베어 뽀에가 진행하여 차분하며 모던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 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넷플릭스와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콘텐츠를 리모컨으로 간단히 이용 가능합니다. 높은 등급의 객실에는 까나삐가 제공되는데요. 와인은 보르구뇨 지방에 오뜨꽃드 드본 제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스프레소와 라에 엔르의 커피포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브랜데레토 까레 오나 따사디 네스프레소 객실에 도착하면 따뜻한 네스프레소를 즐기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잔들은 독일 바이어란에서 생산된 소츠스비슬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는 애견 동반 객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침대에 오르기 쉽게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애완동물 전용 욕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의 지하 2층에는 메뉴당 8,000원부터 10,000원 정도의 저렴한 식사를 판매하는 식당이 많은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조선팰리스 강남호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의 재미있는 영상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